여러분 안녕하세요. 강원관광홍보대사 배우 이동욱입니다. 지난 4월 4일 강원도 일부 지역이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. 저 역시 몹시 안타깝고요. 다행히도 많은 분들께서 기부도 해주시고 봉사도 해주시면서 피해 지역은 복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. 저 역시 작게나마 힘을 좀 보태고자 이번 캠페인에 이렇게 동참하게 됐고요. 여러분 봉사가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한 번 더 강원도 피해 지역을 찾아주셔서 강원도 지역 주민들에게 힘을 주시는 게 가장 큰 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동해안을 다시 한 번 꼭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동해안 여행이 곧 기부이자 자원봉사입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 강원! 고 강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